기다려 봐, 돈 벌면 잘해줄게, 염려 마세요, 돈 벌면 효도할게요, 기대하고 있어? 성공하면 도와줄게, 조금만 기다려, 성공하면 충분히 보상할게. 그놈의 돈 벌면, 일하며 미루고, 기약도 없는 성공하면, 일하며 외면하다가, 결국에는 돈도 못 벌고 성공도 못하고, 이것저것 약속은 쥐뿔도 지키지 못하고, 삶은 쓸쓸하게 지나갈 뿐이니, 언놈은 운이 좋아 간혹 바램대로 돈 벌고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, 그때는 이미 잘해줄 사람도, 도와줄 사람도 더 이상 내 곁에 없더라. 그래서 더 돈 벌어 잘해주고, 더 성공해서 나누겠다는 말보다,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지라도, 지금 바로 따스한 밥 한 끼를 다정히 함께 사이좋게 나누는 것, 비록 부족하고 소박할지라도, 차라리 오늘 뚝배기 한 사발을 편안히 부담없이 함께 즐기는 것,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, 사랑이고, 함께함이고, 나눔이고, 행복인 것을, 세월이란 놈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기에, 할 수 있을 때 해야만 하는 것. 이때가 지나면 그렇게 밥 사줄 사람도 없고, 그렇게 잘해줄 사람도 이미 각오 없고, 이때는 늦어버렸고, 이미 늦었음을 아쉬워할 때는,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흘려보내고 아쉬워하며,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니, 무조건 좋은 사람 옆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.